지금 2개월 전에 왔네요. 전 이 동네만 오면 집은 좋아요. 구봉산. 구봉산 아래는 물속에 들어가질 못하게 하고요. 구봉산까지 가면 그 앞에는 들어가서 발 담글 수가 있어요. 애들 데리고 제가 만약에 노곡중학교에 오게 되면 그냥 저는 거기로 가. 그래서 애들한테 놀아라. 거기 올챙이가 들어있어요. 구봉에 가면 애들은 올챙이 잡고 나는 이제 막걸리 한잔하고 자들 차. 너 너네들 먼저 가라. 바이 바이.